Q. 크로스핏 반주? 리치템 브룩 파크에 왔습니다 두 기회 뒤에도 크로스핏을 하고 계시는데 투인하고 싶으신지 합류하고 싶으세요? 저는 일단 초심자의 마음은 오늘은 라이트하게 조깅이랑 달리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는 조인 가능한데 우리 때문에 안 하는 라이트하게 하는 거 저는 무조건 조인할 생각 했어요 기다려줄 수 있나요?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는 제가 게스트를 부르면 안 돼요 이러면 게임 플레이하면 돼요 단체로 같이 놀아요 가볼까요? 빠밤 우리가 있네? 우리 여기 쎈는데 아 비슷하잖아 문 위에 서서 좀 비슷한 거 같은데 다 비슷한데? 나는 약간 그런 그림을 원해 크리스가 콘텐츠 주인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어 크리스도 너무 빨라 크리스도 이 정도? 조금만 시작할까요? 준비됐어요? 준비 시작! 천천히! 크리스도 너무 빨라 유산소로 가면 이렇게 하면 돼 조깅하다가 걷다 조깅하다가 걷다가 고이형이랑 그랬어 학교 다닐 때 너무 빨라가지고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10분 동안 10분 안에 밖에 뛰어나가서 축구를 하다가 들어왔어 아 그건 축구를 하라고 얼마나 빨랐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? 나도 그래 사이드로만 빨랐구나 이거 그 동전 넣으면 움직인다? 엄마한테 돈 넣으면 엄마만 움직이고 애한테 돈 넣으면 애안만 움직일 거야 이제 좀 찝시다 아 아 아 오케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심부름으로 잠깐 깎아 나올 때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사다 달라고 뭐 약간 그런 부탁? 그런 거였어 약간 괜히 문구 좀 들렸다가 약간 떡볶이 하나 없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맞아 딱히 했었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형 원래 조깅할 때 제자리에서 계속 뛰어대는 거 아니죠? 어 우리 이렇게 숨겨져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한번 해줘야 돼 아 아 형 이거 갖고 있어야 돼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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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팟 스포트 달리기 준비! 시작! 아 잠깐! 아! 발목! 아 발목! 여러분 제가 1등이였어요! 제가 1등이였어요! 후후! 1등! 저 느림보들! 에이 나 형보다 빨랐어요! 오늘 운동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우선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조금 가볍게 워밍업 하는 정도? 근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오늘의 가장 큰 수학은 마지막에 달리기에서 지나가 1등을 했다는 점 베를린이 일단 날씨랑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유산소를 형들이랑 같이 뛰어서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또 마지막 달리기는 형들은 어떻게 이깁니까? 뒤에서 천천히 달렸으니까 네 이렇게 두 분을 오늘 크리스 크로스피트에 모셨는데 진짜 저는 재밌었고요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재밌었나요?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크리스 크로스피트하고 사라지면 돼요 앵글에서 크리스 크로스피트! 크리스 크로스피트! 안녕하세요 오늘 또다시 돌아온 크리스 크로스피트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체코고요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되게 예쁩니다 강아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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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프로 들고 있는 것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팔 운동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팔을 바꿔 하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왼팔, 우근팔 도착 귀엽네 나 안 깨질 거 같아 뭔가 제가 이렇게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뷰. 이렇게? 와우. 잘 찍었죠? 여기 앞에 분수대에 왔습니다. 여기가 그렇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안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얼굴 밑에 이렇게 있어요. 너무 예쁘지 않네요? 여기. 어우 눈부셔. 어우. 큰일 날 뻔했어.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제 아침 산책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다음번에도 좋은 데 있으면 제가 꼭 산책 시켜드릴게요 여러분. 크리스 크로스 핏은 에브리웨어. 어디든 다 찾아갑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 크로스 핏. 추. 안녕. 끝남. 짱크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